주식코치 2부 자 시청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도 여러분들의 그 종목들 잘 봐 드렸는데요 좀 답답하신 분이 계시거나 아 이 종목이 어떻게 이렇게 돼요 라고 하신 분들은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함에 있어서 내가 알면 투자고 모르면 투기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자 라는 말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이 내 자신뿐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누구도 내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연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꼭 주식시장을 보면서 종목들을 연속하고 분석하고 어렵지 않아요 계속 보다 보면 흐름이라는 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서 내 거로 갖고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종목이 궁금하신 분은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또 2부에서도 최대한 스피드하게 많은 분이 상담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받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인공 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SBI 팅테크 솔루션이죠 매수가구 비중이요? 8072원이고요 비중 20%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사라고 해서 샀는데 여자친구가 좀 주식을 잘하거든요 아 잘해요? 네 제 기준에선 잘하는데 아무튼 사라고 해서 샀습니다 잘해요 아 잘한 건가요? 잘해요 네 잘 보시는데 아 그러세요? 네 왜 그러냐면 딱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잘하시는데 아 그런가요? 네 잘해요 네 자리가 되게 좋아요 공부한 지 오래됐나 봐요 여자친구가 좀 됐어요 아 그렇죠 잘 보는데 네 자리를 잘 보시는데 자리떼라고 하거든요 이 자리는 손해볼 자리보다 수익 날 확률이 더 커요 아 그래요 테마로 엮여서 최근에 많이 움직여요 이 종목이 아 선생님 근데 이게 제가 7천 얼마에 샀는데 이게 상한가가 한 번 갔거든요 네 맞아요 갈비 왔다가 밀렸죠 그래서 그때 못 팔았는데 더 가는데? 아 여자친구 분한테 물어보면 더 잘할 건데요 아 뭐라 그래요? 여자친구 못 믿으세요? 아니 여자친구가 이제 여기 선생님 소개를 해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아 꼭 전화해보라고요 저한테요? 아 네네네 네 잘 보세요 여자친구 잘해요 이 자리를 보러 매도는 모르겠지만 매수는 잘해요 이 자리는 전목 발굴 한 자리에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매수를 하신 건데 네 여자친구 분이 주식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를 잡아서 내가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테마 종목 중에 먼저 서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장과 부대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부대장 이제 움직일만한 걸 잡은 거거든요 캐치한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그 차트들 다 볼 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물어봐요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더 커요 이거는 좀 들고 있는 게 나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될까요? 만원 넘어갈 것 같아요 아 만원 넘어갈 때까지요? 만원 넘어가도 좀 더 위로 열려 있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는 만원 넘어갈 것 같긴 해요 자리 좋아요 이런 자리는 아 네 이쪽으로 벌리는 이격도를 벌리는 자리라 의상형 패턴이라고 그래요 정별 초입구간이에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쭉 끌고 가면 수익이 많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잘하세요 조금 더 사도 되나요? 20% 샀으면 그만 사세요 이거 변동성이 커가지고 위 위 아래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지금 성격이 되게 소심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사지 말라는 얘기에요 아 네 비중으로 한 20%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분들한테 공부를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인터플렉스 16,200원에 25%입니다 인터플렉스 사셨어요? 네 매수가는 만 16,200원에 25%입니다 좀 밀렸네요 그죠 네 고점 높이면서 올라가길래 네 네 그리고 차트 보고 샀는데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네 네 7만원까지 보고 들어갔는데 떨어져서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인터플렉스나 BHA나 지금 포도무 관련 주도를 살짝 써서 움직여요 파인테크닉스하고 네 네 그 다음에 KH바텍 네 핸드폰 관련 부품단들은 올 하반기 정도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보여져요 KH바텍이나 네 그 차트가 전에 한 7만원까지 올라가길래 네 네 그것만 보고 또 들어갔는데 이게 또 쭉 많이 밀리길래 지금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시죠? 기다려야죠 조금 더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아 그 생각도 해서 통화한 뒤 주감해서 지금 좀 만 천원 천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잘 보시네요 여기는 끝자리라 네 네 바닥 잡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도 살짝 밀려가지고 네 이 자리를 조금 더 추라해도 될 것 같아요 좀 꼴고 가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님 네 그래서 좀 많이 밀린다 그러면 5% 정도 정도 더 늘려서 네 조금 하반기 정도까지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목표가를 18,000원 잡고 밴드 상단까지 잡으시면 돼요 하단 상단 잡고 가시면 돼요 아 그래서 휴대폰 부품담들은 인도 공략 쪽에 포인트로 잡혀가지고 올해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쪽까지 본다라고 생각해서 좀 모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쭉 들고 갈 예정인데 더 이렇게 가도 되죠 네 쭉 봐주세요 일단은 18,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거기 넘어가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네네네네 네 전화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해성DS요 해성DS 사셨어요? 예예 몇 수 가구 비중은요? 3만 1,600원에 100%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모든 면에 매출이나 영업리, 단기 순위, 퍼어, TBR 모든 게 다 양모드라고요 근데 떨어지잖아요 또 올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걸 먼저 우선순위 하는 건 수급이라고 그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어서 전화 주신 거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의 번드메탈, 실적, 여러 가지 재무적인 분석들이 너무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 내가 샀어라고 생각했지만 네 떨어지니까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금요일 12일에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죠 예 주식이라는 매커니즘이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나쁘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실적이 안 좋은 것도 급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적인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그 전반적인 인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기가 있어야 돼, 인기 근데 해성DS는 차량용 반도체 쪽이에요 예 인기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요즘 차량용 반도체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차를 감산하는 경우도 있고 차를 못 만드는 기업들도 있어요 완성차 중에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쪽에 올해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쉬었다 가는 거예요 예 주식기를 취하는 거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피로감이 쌓였을 거잖아요 사람들 똑같아요 막 일을 하다 보면 피로하니까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 다음날 충전해서 다시 일을 하게 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피로감이 쌓인 거죠 그래서 지금 조종 중에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3만 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살짝 밀린다고 한들 팔아야 되냐라는 거죠 그렇죠 팔지 마세요 좀 더 갖고 있어도 돼요 예 차량용 반도체가 올해 되게 좋거든요 그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면 해성DS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만 원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고 아 나는 3만 원보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장기적인 퍼포먼스로 가져간다는 건 상관없어요 좀 꼴고 가도 돼요 예 그래서 3만 5천 원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으니까 3만 5천 원 위로 3만 5천 원 밑으로 3만 원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바로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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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구 멘토입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의 공간에 전화 주셨어요? 현대제철이고요 현대제철이요 네 거의 10만 원을 보고 사긴 샀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한번 잘 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 10만 원 저도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방송 보시는 분이 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지금 4만 6천 원인데 네 10만 원 정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막 사겠죠 아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네 네 그러면 4만 원 4만 6천 원짜리를 아 10만 원 갈 겁니다 라고 내가 확신이 쓴다면 내가 다 사지 않을까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입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이라 보니 네 주식을 모르는 사람 김연구가 TV 나와서 이거 10만 원 간대라고 막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앞으로 10만 원까지 가기의 과정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네 뭐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도 문제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 수급도 문제가 있을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코로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10만 원을 딱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좋은데? 맞죠? 좋은데?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10만 원이라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미래를 예측해서 결정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1차 얼마, 2차 얼마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1차 5만 원 넘어가면 6만 원 보고 6만 원 넘어가면 7만 원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려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게 5만 원에 그동안 손해받던 사람들이 2016년, 2017년, 2018년에 많이 계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 가격 오면 팔까요? 안 팔까요? 아 팔지 않을까요? 네 그럼 밀리겠죠 매도 물량이 많으면 그거를 받쳐주지 않으면 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5만 원짜리가 중요한 거죠 1차 5만 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감이 너무 높게 가면 여기서 더 사버려요 나중에 되면 아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얼마를 벌까요? 라고 맞춰달라는 건 똑같거든요 제가 저한테 딱 전화해서 제가 1년 후에 얼마를 벌까요? 그것 좀 맞춰주세요 라고 하면 맞출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니까요 여러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할 때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한 사람 운명을 바꿔버려요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저희 직업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5만 원이 넘어가면 6만 원을 볼 수 있는 건데 5만 원, 6만 원도 못 올라갔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봐야 되냐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합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5만 원이 중요한 차례예요 5만 원은 넘어가면 그때 또 보는 거지 5만 원 아직 안 넘어가는 상태에서 10만 원을 본다는 거는 조금 약간의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5만 원 좋아요 5만 원 보고 5만 원 때 전화 주시고 또 올라가면 그때 또 우리 판단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네 성공 투자 기원하고 5만 원 목표가 드리고 5만 원 넘어가면 꼭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먼저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아 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엔테스고요 8,350원에 30% 비중이요 네 엔테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아 선생님 이게 5G 종목이고 네 제가 Roonder 그래도 최대한 Ana on 네 네페 네 네 아 address 네 이쪽에 영향을 많이 주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통신 쪽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회사는. 많이 몰라요. 알짜예요. 알짜. 이 회사가. 알짜 기업 중에 하나예요. 돈도 잘 벌어요. 이 회사.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 이 회사를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종목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종목들이 스몰캡이라고 그래요. 단단하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가총리의 작은 것들. 스몰캡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엔텔스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SK텔레콤몸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 회사가. 네. 연관이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셨고. 그런데 이 종목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아, 네. 좀 쭉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좀 이렇게 쫙 끌고 가는 거. 올해는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끌고 가고 6월 말까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6월 말에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올해는 엔텔스가 조금 시너지가 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 회사가 되게 좋아요. 갖고 계세요. 알겠죠? 1차 무표가 9,000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으니까 9,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아, 네. 9,000원이 딱 넘어가면 그 위로 확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9,000원 넘어가면 그때 꼭 한번 전화 주시고 그때까지는 팔지 마세요. 갖고 가면 돼요. 걱정 없이 그냥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라 쭉 들고 가시길 바라요. 어제 장에서 너무 걱정돼요. 왜 걱정돼요? 어제 상당일이었거든요. 네. 별로 몇 프로 빠지지 않았는데? 꼬리 들어왔잖아요. 꼬리 꼬리 이렇게. 네. 밑꼬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용어로 개인 털어내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55일선 딱 잡아놨잖아요. 여기 발이 꺾고 꼬리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멈췄잖아요. 네. 누가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꺾어서 다시 움직일 확률이 되게 커요. 놀라지 마세요. 네. 물량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끌고 가고 쭉 한결같이 9,000원까지 보고 9,000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랜턴님 개굴구 팍팍!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농심 농심 사셨어요? 네. 30만 3천 원 10% 좀 밀렸네요. 그렇죠? 네. 좀 밀렸어요. 사진지 오래되셨나요? 네. 좀 됐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올라갈 건지 안 올라갈 건지? 전망에 대해서 어떤 점인지 저기 오래 갈 곳인데 전망 좀 알아보려고요.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뭐냐면 사회적인 이슈가 뭐예요? 기후변화. 기후변화라고 그래요.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곡물값들이 치솟고 있어요. 네. 알고 계세요? 네. 그 얘기는 네. 곡물값이 치솟고 그다음에 밥상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고 봄이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가예요. 물가. 밥상 물가들. 그러면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농심도 먹거리 관련주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하반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찮겠죠. 괜찮겠죠. 그런데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 더 떨어졌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면 좀 더 사서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잖아요. 생각이 같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겠구나라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가격이 좀 높은 상태잖아요. 좀 더 밀릴 수는 있어요. 27만 원까지는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좀 놓으면 10% 정도 더 사서 그냥 오늘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느냐라는 제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번 더 늘리면 27만 원대 정도 오면 더 사서 상반기, 하반기까지 끌고 가자. 올해는 먹거리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먹거리 관련지는 꼭 포트에다 집어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밤 8시에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기본적인 것들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방에서도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가갈 거니까요. 오늘 밤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고 멘토입니다. 찐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보에 공개해서 전화 주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이중 코스메티죠. 제이중 코스메티. 매수 가구 비중이요? 1987안에 한 10%요. 이거 지금 악재 나온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걱정이에요. 참 이거 참 걱정이에요. 한번 전화 한번 해보셨어요? 회사에? 아직 안 해봤어요. 한 번 월요일날 정도 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얘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는 이게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는 지연이 되고 아직 감사 보고서가 나오질 않아서 악재가 나온 거거든요. 네. 29일 기출한다는 거 공시 본 거 같은데 본 거 있어요? 네. 회사로 한번 전화하셔서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29일 연장한다고 공시가 나왔는데 전화해서 여쭤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감사 보고서 시진이라 이런 종목들 감사 보고서를 못 낸 기업들은 정지가 나고 그다음에 상장 폐지 수승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니까 월요일날 한번 전화해서 주식 담당자라고 있어요. 회사에 보면 내가 주주인데 이게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를 좀 알아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알아보지 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거리가 좀 터졌어요. 물량이 좀 나왔어요. 이게 악재를 먼저 아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꼭 전화하셔서 그다음에 대응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확실한 대답을 못 주면 제가 그냥 손절하는 게 나은가요?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팔 것 같아요. 외도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을 못하는 기업이라면 더 손해가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교체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연이 된 거잖아요. 그 지연에 대한 사유를 회사 쪽으로 물어보고 회사 쪽에서 믿음을 안 준다 그러면 가처 없이 종목을 매도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분산이 일어났어요. 매도해야 돼요. 거래가 터지면서 물량이 나온 거라 먼저 아는 사람은 먼저 팔거든요. 세상은.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은 물량이 나갔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딱 자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바른손 ENA요. 바른손 ENA 사셨어요? 네네. 매수 가구 기준이에요? 4,870원에 30조요. 8,000원이요? 4,870원. 4,000원이요. 네네. 그때 이거 대선 테마로 엮였을 때 사셨죠. 아, 저는 기생충... 네, 기생충 영화. 그때 샀어요. 맞아요. 기생충 영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른손 ENA가 옛날에도 정치 테마로 엮여갖고 움직였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랬다가 기생충으로 엮여갖고 한 번 급등을 했었고. 이런 테마주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그 타임을 놓치면. 네.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가 오르길래 또 추가 메시를 했었거든요. 이 종목은 감사보고서 제출됐나요? 저 잘 모르고... 그래요? 감사보고서는 바른손 ENA... 그나마 다행히 감사보고서는 제출이 됐네요. 네. 다행이네요. 지금 아까 전 바로 상담했었던 분은 감사보고가 대출을 못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작년보다는 장사를 잘했네요, 올해는. 작년에 장사를 잘했네요, 재작년보다는. 그나마 다행인 거네요. 이게 좀 움직이는 자리예요. 좀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추가 메시 해도 될까요? 이런 종목은 추가 메시 하지 마요. 아, 네.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 추가 메시 할 종목으로 다른 종목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네. 왜 그러면 좀 안정적인 종목과 그다음에... 되게 많잖아요, 요즘이요. 미국 소비자 관련주도 괜찮고, 섬유의 유력도 괜찮고,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피해주들 있잖아요. 호텔실라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단가를 낮출 생각하지 말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종목으로 생각해서, 월요일 동안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나아요. 아, 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있어봐요. 2천 원까지는 갖고 있다가 2천 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네. 한 번 태워올러 올 거예요, 조만간에 이 종목은. 아, 네. 힘 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금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세원 셀론텍인데요. 네, 세원이요? 네. 셀론텍. 매수가 비중이냐? 3,137원에 제가 사서, 한 10% 갖고 있다가 손절했어요, 5%는요.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주식을 2월에 시작을 했는데, 경제뉴스에 이거 너무 좋다고 해서 처음으로 한 번 사본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밀렸어요? 네네. 밀린 이유가 있을 건데, 이거? 없어요? 주주가 되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대표가 바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회사가 잘 모른 상태에서 제가 하다 보니까, 그 너무 또 10%를 제가 많이 처음 시작을 했고, 갈수록 이게 정보를 제가 보니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처음으로 할 때는, 네. 싼 종목을 사게 돼요. 네네. 그렇지 않을까요? 투자금이 작으니까 큰 종목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좀 겁도 나고 그러잖아요. 투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거의 다, 금액이 작은 금액을 손을 대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코스닥 종목이나 그다음에 대형 소용주들, 거래소의 소용주들, 조금조금한 종목을 많이 해요.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서. 네, 맞습니다. 그게 원래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러면 투자금이 크면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주를 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접하기는 너무 큰 비용이야.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을 사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그만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심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되게 심하죠. 되게 심하죠. 이 기업도 조그만 아이 기업이에요. 변덕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심할 것 같습니다. 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변덕을 잘 우리가 잘 보는 사람들은, 얘가 변덕이 심해질 거야, 심하지 않을 거야, 다 알잖아요. 애들 얘기 딱 보면, 행동만 보면, 그렇게 볼 줄 알아요, 이런 종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본다면, 이런 종목 하면 힘들어요. 막 변덕성이 되게 크니까. 네. 이해되셨죠? 네,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첫째 3천 원짜리 깨졌을 때 첫날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는 꺾이는 자리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밀릴 확률이 되게 크니까. 역배열이 들어갔어요. 역배열이 초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배열이 시작돼서 둘 중에 하나의 변곡점이, 위를 칠 건지 아무런 거 밑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딱 팔아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얘가 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라고, 먼저 안다면 우리가 팔았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못 판 거지? 잘 몰랐어요. 네,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부해서 이런, 우리가 이 회사에 무슨 일을 났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회사 다니기 전에? 그래도 잘 몰라요. 회사 다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먼저 움직이지만, 거래가 움직여요. 먼저 아는 사람이 막 살 거 아니에요. 먼저 아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니까 팔 거 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움직일까요?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잡는 거거든요. 캐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재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돈의 흐름,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파냐, 먼저 사냐, 이거를 먼저 캐치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라, 이런 종목은 꺾인 시그너 나왔을 때 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못 파니까 쭉 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목은 또 한 번 반등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2,500원 정도 오면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아, 네. 금방 올라올 거예요. 꺾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반등,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때 팔고 종목 교체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주식하는 거 어떨까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시는데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차트 보는 방법, 책을 보고 있어요. 책 보지 말고 제가 이벤트 해드릴게요. 공부할 수 있게. 네, 알려주세요. 제가 1강부터 10강까지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벤트 해드릴 테니까 공부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드릴 테니까, 이벤트 드릴 테니까 그거 한 번 공부해보세요. 제가 따로 전화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수철 김원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에 공부하여 전화 주셨을까요? 미래생명자원이고요. 네. 5,650원에 20%요. 이것도 테마주로 엮여서 최근에 움직이는 건데, 그죠? 여보세요? 아, 전화가 끊겨졌네요. 제가 잠깐 전화가 연결이 끊겨져서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살짝 5,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6,500원에 매일 매도 걷어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6,500원까지는 한 번 더 바운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꺾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6,500원 선까지는 홀딩, 그 다음에 살짝 밀리더라도 홀딩했다가 6,500원에 파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근데 짧게 짧게 치고 가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바운딩이 좀 세게 들어올 때 걸어놓고 매매. 6,500원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됐네요. 잠깐 시장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다음 주도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래소의 대형주보다는 코스트하게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도체 종목도 괜찮고 5G도 괜찮고 이런 종목, 그 다음에 폴더볼, KH바텍이나 그 다음에 파인테크닉스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팀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녹십자고요. 녹십자요, 네. 41만 원이고 70%인데 너무 지금 마음이 졸여요.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저 같으면 갖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갖고 있어도 될까요? 네, 살짝 더 빠질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이런 대형주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첫 번째 이유는 탄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시세를 많이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한 힘들게 만들어. 한 번 빼주면 계속 빠졌다가 또 한 번 계속 올라갔다가 또 한 번 빠져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약바위 업종 자체가 지금 요즘 힘을 못 받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한 번 반등은 들어올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살짝 더 빠질 수 있어요. 32만 5천 원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32만 5천 원이요? 네, 거기까지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 같긴 해요. 이 종목은. 그때 가서 또 한 번 상담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70% 정도 사줬어요? 너무 많이 사줬어요.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내가 산 가격이 높냐 안 냐를 보면 이 밑에서 봐봐요. 작년부터 해서 여기 10만 원부터 해서 얼마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시면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50만 원까지 올랐었어요. 몇백 올랐어요? 다섯백 올랐잖아요. 그러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내가 산 가격은 어디예요? 최고 꼭대기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한테는 핸드캡이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였는데 코로나 접종이 나오고 이제 면역력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70%까지 샀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매매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저 밑에 있는 가격이라면 저는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100% 사도 괜찮다고 얘기할 건데 이 가격대가 저 위에서 산다는 거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더 좋은 내용이나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좀 얼마 덜어내야 되나요? 죄송해요. 마지막 질문으로 덜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 가격까지는 팔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힘들다가 보시다가 만약에 30만 원이 깨진다고 하면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30만 원대나 40만 원대에 한번 전화 주시고 40만 원대에 40만 원 올라가면 전화 주시고 35만 원이 깨지고 33만 원이 깨지면 전화 한번 주세요. 다음 주나?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8시에 방송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저기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고요. 네, 네. 11,450원에 20%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제가 포트 짜다가 이 포트를 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포트를 짰어요? 아, 그 레깅스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네, 맞아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요? 또요? 그리고 제가 룰루레몬 생각을 해서 나중에 그쪽처럼 커질 수 있나 약간 좀 가능성을 보고 샀는데 지금 제가 좀 높은 가격에 선 것 같아서 아냐, 아냐, 아냐. 좋아요. 또요? 그리고 화장품? 네. 화장품도 하고 네일 이쪽도 하는 것 같고 네. 네. 제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잘하셨는데 왜? 근데 주가가 안 움직여서 그런 거잖아요, 결론은. 네. 맞잖아요. 결론은 좋아요.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 회사는 더군다나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예요. 네. 근데 우리가 볼 때 중소용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소용주라고 얘기해요. 조그만 기업들을. 네. 그럼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거의 3천억 밑에 네. 라는 기업들이 조그만 기업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3천억 밑에 보면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가라고 하면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대다수예요. 천억대 밑에 되는 것들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니까 시가총 자체가 얕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되냐면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고 앞으로 섬유의벽 쪽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왜 보복 소비라고 해서 지금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을 잘 봐야 되거든요. 미국 시장의 보복 소비가 터지기가 언제가 터질 거냐라는 그런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시기라고 봐요. 네. 만약에 소비가 빵 터졌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영향이 있을 게 뭐냐면 화장품, 그죠? 미국 화장품 그다음에 섬유의력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였던 게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것들 소비 관련주들 네. 잉글 우드랩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미국 소비 관련주들 역시 마찬가지고 섬유의벽 종목주들은 지금부터 포트 잡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포트 선정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안 움직이고 더디니 조금 이렇게 막 지루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포트폴리오를 설정했다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설정하는 거는 뭐냐면 단기적인 성향보다 장기적인 성향을 더 강하게 본 거거든요. 그럼 시간과의 여유를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단기적인 성향을 보는 사람은 포트폴리오를 안 짜요. 네. 포트폴리오 안 짠다고. 네. 맞아요. 그런데 나는 포트폴리오 짰다는 거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성장성을 가지고 느리더라도 장기적인 투자를 할 거애라고 잡은 거라 조금 더 지켜보면 돼요. 이 종목 12,500원까지는 보여요. 1차적으로. 그때까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동유아 10% 5,400원이요. 어려운 거 하셨네. 그렇죠. 이것도 테마주잖아. 네. 네. 이거 어렵지 않으세요? 요즘 현재는 계속 그쪽 테마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맞아요. 많이 많이 움직여요. 그게 원래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정치 테마 인물로 엮여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회사에서 공시를 내볼 때도 많아요. 아,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또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거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빨리빨리 수행됐을 때 팔고 나오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네. 네. 그러면 이 종목은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급등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지지율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 자리는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이요. 살아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자리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자리예요. 오해선 타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선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난 단기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장기적으로 본 거예요? 단기요. 단기요? 그럼 빨빨리 팔고 나오세요. 5,500원 위까지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장중에 슈팅 나올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빨빨리 팔고 나오면 돼요. 손을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계속 모니터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 요건이 되세요? 매일. 하루 종일 주식하세요? 전업하세요? 네. 네? 네. 전업하세요? 네. 그래요? 수익을 많이 내시고 계세요?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그래요? 그렇구나. 조금씩 하는데 바로 전날 전전날 약하고 있잖아요. 윗걸이 캔들이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한 번 먹고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전소 매도가 200만 주가 나오죠. 이런 종목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차하고 주가가 안 움직였다가 테마로 역겨워서 올라오면 거의 다 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정말 세력들이 장난치는 종목이라 세력 위에 있어야 돼요. 세력을 만지작거려요. 이게 세력들이 만지는 종목이라 우리가 세력 위에 있지 않으면 손해봐요. 저타패타 해야 해요. 올라가면 막 슈팅 나오잖아요. 팔고 나왔다가 떨어지면 또 밑에서 샀다가 또 슈팅나고 팔고 막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랬다고 여기서 거래 터지고 밀리면 그때 팔아버려야 돼요. 왜 그러면 이 회사가 또 우리는 정치인과 관련 없으면 또 급락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업하시려면 이런 종목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저도 찐팬이에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쑥스럽지만 네? 쑥스럽지만 찐팬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종목이 찐팬이라는 종목인지 찐팬 칠 뻔했네. 어느 종목이세요? 정동윈베스트요. 네. 다시 한 번만요. 35,000원요. 네. 비중은요? 10% 10% 10% 사셨어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 저게 동생 아들내미가 조카가 추천해서 샀어요. 아, 그래요? 잘 몰라요. 추천 잘했는데요? 어, 그래요? 네. 좋아요. 인베스트먼트 요즘 상장 관련주가 이슈가 돼서 그런 인베스트먼트 회사들이 많이 움직여요. 투자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 종목 되게 좋네요. 잘 선택해 줬네. 주식을 잘하나 봐요. 글쎄, 뭐 좀 한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저는 자세한 거는 모르고. 어, 잘하네요. 자리 잘 보내요. 아, 그래요? 이 종목은 탐나는 종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 그래요? 어, 예, 맞아요. 어, 주식 잘한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자리는 왜 그러냐면 높은 자리가 아니고 얕은 자리면서 또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도 조그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잡혀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초입이라고 그래요. 정배열 초입이라고 그래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전 종목은 이 회사를 잘 알거나 종목을 잘 발굴하거나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잘 샀어요. 잘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추가로 좀 더 사도 되나요? 20% 정도 너무 많이 사지 말고 20% 정도 맞춰놓고 가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면 장기로 봐야 되나요? 이거 장기로 봐도 돼요. 장기로요? 네, 장기. 4만 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잘 봤네요. 저도 조금 사고. 그런데 이 종목은 단점이 뭐냐면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서 많은 금액을 사면 안 돼요. 조그만 금액으로 매매하셔야지 많은 금액 사면 나중에 팔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만 금액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면 돼요. 알겠죠? 아, 끈다는 거는 하반기까지 본다는 건가요? 가격대를 보는 거죠. 일단 4만 원 넘어가면 4만 5천 원 있고 네. 4만 원이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내일 올 수도 있고 1년 후에 올 수도 있고 6개월 후에 올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시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를 맞추냐. 가격을 보는 거예요. 가격이 4만 원 오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 가격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4만 원대예요. 일단은 4만 원 넘어가면 위에 또 올려 있어요. 4만 5천 원대. 4만 원 넘어가면 4만 5천 원까지 보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오택이요. 아, 오택 사셨어요? 네. 매수 가구 비중이요? 1만 5천 7백 원에 10%. 아, 이 종목도 그 콜드체인으로 한번 세게 움직였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것 때문에 움직였는데 그게 좀 이슈가 많이 가라앉아서 이게 좀 꺼졌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름 되면 또 움직여요. 냉장차 때문에 이 종목은. 계절 테마로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꿀꿍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돈 잘 버는데 이게 테마로 엮여가지고 급등했던 종목이라. 그다음에 군급차, 응압병실 막 이걸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게 좀 이슈가 많이 꺾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냉장차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좀 더 꿀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돈도 잘 벌어요. 이 회사요. 네. 내가 가진 가격대까지 홀딩하는 의견 드릴게요. 팔지 마시고요. 1만 6천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용금의 토입니다. 네. 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구하여 전화 주셨어요? 일동제약 2만 2천 원 20%.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밀려가지고. 네. 오랫동안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단기적인 거와 장기적이 있는 건데. 네. 단기적에 보기에는 악재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그렇죠? 네. 별의별 악재, 일동제약뿐만 아니라 HLB부터 시작해갖고 악재란 악재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 자체가 밀렸어요. 작년에 많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약바이오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3천억 정도 넘어서 그래도 좀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는 보지 말고 나와야 되는 건데 다음에 살 때는 너무 높은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너무 높은 자리에서 하니까 이게 막 힘든 거잖아요. 요즘에는 선생님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좀 도움이 되나요? 네. 많이 되고 있죠. 그래요? 여기는 꺾인 자리라 우리가 아까 배열 배웠었잖아요. 네. 역별 자리에서 팔으라고 했잖아요. 조종의 시작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19,000원, 2만 원 자리에서 꺾인 자리라고 여기서는 손절을 했었어요. 종목을 교체해야 돼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역별에서 역별의 시그널은 뭐냐. 조종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종의 시작해야 될 단계가 18,000원대예요. 거기서는 내가 샀어도 아예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낫겠다라고 종목을 바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으니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되고 이번에는 좀 더 들고 갔다가 18,000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아, 18,000원까지? 기술적 반동 들어와요. 그때 우리가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럼 18,000원에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할까요?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전화주셨어요? 네. CJ제일대당. CJ제일대당 사셨어요? 네. 42만 7,500원에 비중 70%예요. 좀 많이 사셨네. 네네. 나쁘진 않은데 위치가 너무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CJ제당 같은 거 먹거리에 아까 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슈가 먹거리 쪽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물가 급등하면서 기후변화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3월 지나면 먹거리에 비상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가격이 높으니까 좀 더 높아야 돼요. 불안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15만 원부터 시작해서 45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덕짓고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한 번은 더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45만 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아, 홀딩하면 되겠네요. 좀 더 갖고 가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다만 비중이 너무 높아서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해요. 비중으로 그러니까 다음에는 사실 때 내가 이게 정말 좋다라고 하면 진짜 100% 사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확신 있으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는 정보를. 대홍주는 끌고 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해결이 안 돼요. 단기적인 상향을 보기에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네. 그게 물량뛰기라고 하거든요. 물량 확 집어넣어서 그 다음 날 파는 거. 그러면 큰 돈을 집어넣었다가 2, 3% 수익을 나고 팔고 나오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비중을 내가 버틸 수 있는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재료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45만 원까지 일단 홀딩하면서 좀 추이를 보면서 하라는 거죠. 네, 네, 네. 맞아요. 45만 원까지 홀딩.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또 변화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인 것 같네요. 빨리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트입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양옵틱스 비중 30%고요. 매수가는 1만 200원입니다. 따라갔나요? 네. 따라가셨어요? 네,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때 방송에서 저 가르쳐주신 대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주식을 한번 샀다가 손해보고 팔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어? 시작하네? 그리고 그때 한번 방송에서 가르쳐주셨는데 제가 공부 배우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시작하는 거. 바닥에서 거리 터진 거 나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샀어요. 그냥 샀어서 그냥 그때 말씀하시기를 여윳돈 있으면 사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다리셔서 기다려요. 기다리면 돼요. 많이 올라왔는데. 저도 공부하는 것 좀 가르쳐주세요. 공부하시고 싶어요? 네, 저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주위에 저한테 사라고 알려주신 거 저 주식해가지고 엄청 많이 까먹었거든요. 누가 사라 그러는 거. 근데 차트 보는 거나 이런 거를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책을 사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하고. 모르겠고. 네, 그리고 방송도 정말 선생님 거는 정말 빠짐없이 제가 보고 싶어요. 저 이거 전화 100통도 넘게 했을 거예요,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많이 와서. 좀 개굴개굴 막 이런 거 들면 선생님. 알겠습니다. 일단 거주 준비하고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네, 괜찮습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릴 거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 대신에 이 자리는 바닥에서 거리가 터진 자리로 좀 들고 있어보세요. 이제 시그널에 나왔어요. 야, 이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되고요. 앞으로 열려 있으니까 11,5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벌써 이제 어느새 이 두 시간이 갔네요. 너무 시간이 좀 아쉽네요. 다음 주에 또 만나고요. 다음 주에 성공 투자 하시고 다음 주에도 어려운 종목들은 다음 주에 전화 주시면 되고 오늘 밤 8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